네, 가운데에 수명 바라봐 주시고요 아래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시선 오른쪽 마지막으로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 잠시만 좀 바라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자타공인 무교동 최고의 매력이었던 20대 민자영이 아래로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왼쪽 왼쪽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대표 생활 속 라인터 40대 이재 다정하게 네, 가운데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시선 오른쪽도 부탁드립니다 왼쪽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화이팅! 하고 마지막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시복 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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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